예! 여기 주인공 줘가지고 주인공에 한번 더 드려야지 우리가 그래도 100회째 맞이했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2월 달에는 세 사람의 동분들이 생일이 있는데 오늘은 이의대 동무님의 77회 생일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신현호 회장께서 말씀하듯이 88세 때 다시 초청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 초청하도록 건강하게 우리 지내줘다 자 이대 동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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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오늘 시술해 시술 글쎄 글쎄 함께 배울이까지 이제 무엇을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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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하자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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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질러 질러! 저거 설명 좀 듣자 아따 참 왜그래? 어? 나를 왜그래? 정치인다 이러라고 내가 거 바로 그냥 바로 사장선에 가니까 성장훈이 하자고 나를 왜그래? 정치인다 정친부의 아들이 신종군에요 종친부를 만들어야 신종군이라고 되기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친부에는 정치부 당상이 있지 여기 그게 이제 그 왕 정기고등학교 자리입니다 뭐하는거는 뭐하는거는 자, 오늘 우리가 북촌에 여러 곳을 다닙니다. 이렇게 참 좋습니다. 뭐 오늘 저 식사한 거 밥 소화 이미 다 됐겠는데 아, 다 됐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회장. 복종 등이 어디 있냐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있다, 이게. 옛날에 이렇게 2층 집이 있었는데 정리 공간이 여기 아니에요, 이게. 어. 정리 공간이 여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리고 공복 필요 없이 안무 병가 돼야. 네. 그리, 그리죠. 형만, 그건 거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근데 왜 목 들어가게 해 놨지. 아, 표를 사야 들어가는구나. 네? 표를 사야 들어가. 표를 사야 들어가. 이거 뭐 3인 5천만 원. 네? 입장면 5천만 원. 베들간이도 대화 안 하고. 아, 그건 없어요. 4인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맞이했거든 우리 총장 한마디. 흠쾌방 100회 축하드리고 오늘 잘 운동 잘하고 잘 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 회장. 컴퓨터방 시작한 뒤 100회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잘 먹었고 또 이 삼청동이 이렇게 말이야 인사동 제2인사동으로 바뀐 거 보니까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100회 기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좋아할 공부 잘하고 이렇게 또 등산까지 열심히 하도 참 오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처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즐겁습니다. 아이고, 경실도 좋고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오늘 뭐 할까요? 오늘 북촌돈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참 유소 이쁜데 구경하고 참 좋습니다. 건강들 오세요. 생전 천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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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 100회 기념 및.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참. 우리 컴퓨터방 100회 기념을 맞이해서 북촌내 산보 나오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종국 회장님. 백회를 맞이해서 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건강해서 만수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국 회장님 축하하고. 오늘 희수를 맞이해가지고 말만 듣던 북촌동 처음 와봤습니다. 여러분 듣되게 감사합니다. 우리 컴퓨터 교실에 백주회를 맞이해서 백주회를 맞이해서 유소 깊은 북촌 또 개인적으로 내가 첫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아이고, 대단한 추억이네요. 자, 우리 오늘 백주년을 많이 해서 오늘 19명이나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내내 19명씩 나왔도록 합시다. 네, 그래죠. 자,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무슨 찻집이죠? 묵정의 차 마시는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가네요.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사서는 시아버지 그런 말이야. 근데 전에 닭골봉원 있잖아. 요즘에 닭골봉원에 노인들 뭐 이런게 고기로 올라갔잖아. 옛날에 닭골봉원에 닭골봉원에 닭골봉원